세상에는 열두 가지 종류의 강력한 것들이 있다. 먼저 돌을 강한 것으로 꼽을 수 있으나 그 돌은 쇠에 깎이고 만다. 그러나 이 쇠도 불에 놓고 불은 또한 물로 꺼버려 그 힘을 누를 수 있다. 하지만 이 막강한 물은 구름에 흡수되며 물을 흡수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나 날라 사라진다. 그러나 이 바람도 인간만은 흩어지게도 날라 없어지게도 하지 못한다. 그렇지만 인간은 공포나 괴로움에는 비참하게 깨지고 만다. 이때 이 공폭함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술은 잠을 자면 해결된다. 이 잠도 죽음을 꺾을 수는 없으며 그러나 이 죽음은 애정을 눌러 이길 수가 없다. 탈모드 오늘의 교훈 못 깨달은 거 있어? 없어요? 글쎄? 아무도 잘 모르겠네? 응 그럼 빠이빠이 그럼 오늘은 끝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많이 눌러주세요. saja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